40.5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40.5도. 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? 안녕하세요. 유리남은 채널입니다. 안녕하세요. 여러분. 유리남은 채널입니다. 장거리 박투어 한 번씩 가려고 하는데 꼭 이렇게 직전에 이렇게 한 번씩 아픈지 모르겠어요. 성대결철이랍니다. 성대결철. 지금은 굉장히 양호해져가지고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작년 5월에 제주도 갈 때 한번 또 독감 또 제대로 걸려가지고 제주도 갔다 온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을 못하는 수준이었잖아요. 독감인 줄도 모르고 제주도까지 막 3박 4일 갔다 왔잖아요. 진짜 정신력으로 갔다 왔죠. 정신력으로. 자연 휴양김으로 가고요. 여행 가는 모습을 스케치하는 현장을 스케치하는 그런 형태의 영상 위주로 올리려고 합니다. 어떻게 잘 쐈어? 아니 뭐 옮겨야 되면은 저기다 좀 옮기고. 잘 쐈네? 괜찮은데?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. 어 간단하네. 어 캠핑 준비가 되어 있네. 잘 챙겼네. 맞아요. 좋아요. 여기가 어딘데? 아 저기 계시네 잡았어요 이게 모시 아 이게 모시풀이에요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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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우와.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아요. 네 진짜로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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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교야 먹어봐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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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하나 둘 한 번 더 다운 팀이네 너무 멋있었습니다 다운 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